네네 아, 이일관씨가 서영은씨 통통한 미나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아니 아까 살찐 미나라고 내가 봤는데 아니 동작이네 봤어? 봤어? 아니야 아니 근데 서영은씨는 눈웃음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눈웃음은 그냥 그대로 미나예요 눈웃음은 그냥 그대로 미나예요 아, 미나씨가 사실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왜? 왜요? 미안해요 진짜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얘기를 몇 번 듣긴 했는데요 제가 빠진다고 미나씨가 되겠습니까? 더 이쁠 수도 있죠? 아이고 예 됐습니다 왜 그러세요?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서영은이가 더 예뻐요 아이고 서영은씨는 또 서영은씨가 더 이쁘다고 그리고 최성희씨가 와우 조그마한 화면에서 보고 두 분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맞아 아니 근데 진짜 두 분은 관리를 잘하시는 건지 어쩜 그렇게 동안이십니까 아니 바미요씨 계속 작은 화면으로 바미요씨는 비결이 있어요? 아 저는 운동한 지 20년 됐어요 무슨 운동이요? 어떤 운동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걷고 뛰고 PT도 받고 꼭 복근 젊어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복근도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아요 복근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복근 없어요 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엑스배 말씀 근데 아니 한때는 있었죠 네 서영은씨는 저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따로 운동 같은 거 안 하세요? 운동 같은 거 운동을 쭉 해오고 있었어요 쭉 했는데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아 전투벅지라고 올라오더라고요 전투벅지? 저는 왜 이렇게 두꺼워지죠? 아 운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얇아지는데 저는 그게 자꾸 덧붙은 네 엉덩이랑 허벅지가 이렇게 좋아해 두껍고 좋아해져 노래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고 힘이 거기서 에너지가 거기서 아 박미경씨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보면요 약간 야생말 같아요 정말? 네 저도 봤어요 되게 파워풀하고 너무 촌스러운데 뭔가 이게 정말 다 내뿜는데 정말로 뭔가 이렇게 확 불사르시는 게 맞아요 그러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요? 머리 이렇게 또 하나로 딱 묶으시면 정말 되게 멋져요 되게 멋져요 무서워하던데 아니요 정검하실까봐 되게 멋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행사 다니면서 겐스트잇 초대가수 분들 오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중에 탑3가 제가 본 탑3는 박미경씨 있구요 디제이디오씨 있구요 바다씨 이렇게 세 분이 정말 제가 보면서 소름이 돋아가지고 이야 이래서 가수구나 그래요? 많이 느꼈어요 혹시 제가 무대에서 찌려봤습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소름 끼쳐가지고 아니 창현씨도 진짜 돌변해 무대에서는 아 맞아요 멋있어 재밌게 해드리려고 네 분위기 이상하니까 네 네 네 네